셀루메드가 올라와 있네요. 셀루메드 지금 5000원에 비중이 15%라고 하셨는데 일단 셀루메드를 5000원에 샀다는 것은 여기 일부러 급락했을 때 떨어졌을 때 샀다라는 건데 급락매매가 급등매마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급락매매도 데이터가 없고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그냥 뭐 물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급락매매는 단기적으로 빨스윙 나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추구하면서 할까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전략이 없이 들어갔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런 건 전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법칙이 하나가 있다면요. 급락은 급등을 부른다.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 둘이는 같이 당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먼저 나와서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으면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 말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올라갈 때 내 매수가가 지금 어딘가가 전략인 거죠. 내 매수가는 5천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4,400원이기 때문에 딱히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얘가 더 떨어진다면 올라올 때 내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것만 해도 얘가 충분히 한 2, 30% 올라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는 탈출이 조금은 버겁고 좀 배가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4천원대까지 밀린다면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보는 게 낫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막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리막길이 끝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끝나고 보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함부로 예측하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측은 할 수 있고 누구나 말은 할 수 있는데 전략을 짜야 돼요.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내려간 걸 다 보고 저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추가 매수를 4천원대에서 서두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면 탈출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